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장애로 인해 법정 출석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재판에 참여할 경우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원격 영상재판 중개시설로 활용한다는 기사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사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내년 7월까지 서울 지역 내 5개 지방법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과 A 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 수용자에게 흰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기사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위는 구치소에서 수용 중 실외 운동 시간에 흰 지팡이를 사용토록 요청했지만 구치소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는데요. 인권위는 흰 지팡이가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신체에 치명적 상해를 주는 흉기 등과 같은 종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상해 위험이 있다면 끝부분을 안전한 고무재질 등으로 보완하거나 실외 운동을 할 때만 흰 지팡이를 제공했다 회수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신문 3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장애체육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장애인 선수 발굴과 육성 시스템 개선,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 선수와 지도자, 학계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현장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